자 이번 시간은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를 뽑는 경우의 수는요. 첫 번째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 경우와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배우시다 보면 많이 친구들이 헷갈려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 경우를 한번 볼게요. N명 중에서 자격이 다른 대표 두 명을 뽑는다. 즉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회장과 부회장을 뽑는다라고 한다면 회장을 뽑으려면 몇 가지의 경우가 생기죠? N명 중에 뽑으니까 N가지 경우가 생기고요. 회장이 한 명 뽑혔기 때문에 부회장은요. N-1이 되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는 N 곱하기 N-1로 어디서 많이 보던 거예요? 어떤 거요? 우리가? 아 지금 뽑는 순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 구하는 거랑 같아짐이 보이시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간단히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경우 이거 여러분들 잘 봐주셔야 돼요. 자격이 같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우리 반에 달리기 대표를 두 명 뽑는다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랬을 때 N명 중에서 자격이 같은 대표를 두 명 뽑는다. 즉 달리기 대표를 두 명 뽑는다고 했을 때 두 명이니까 두 자리 밑줄 두 개 첫 번째 대표를 뽑으려면 N명 중이니까 N가지 뒤에는 N-1가지 곱해주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그런데 E가 있네요. 이 E라는 거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예를 들어서 그 달리기 대표를 이름을 A와 B라고 두면요. 이 A, B를 뽑을 때 우리가 선생님 A와 B를 뽑았고요. B와 A를 뽑았어요. 어? 그런데 이 대표가 둘 다 중복이 되네요. 같은 거예요. 아, 뽑는 순서하고 지금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자격이 같으면 뽑는 순서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중복되는 게 몇 가지? 두 가지가 생겨요. 그래서 중복되는 경우의 수로 어떻게 해야 한다? 나누어준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자, 뽑는 순서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의 수로 어떻게 해야 한다? 나누어준다라는 거. 그럼 한 개 더 봐볼까요, 여러분들? 대표 3명을 뽑는데요, 이번에는. 그렇다면 자격이 다른 경우는요. 우리 한 줄로 세우는 경우와 같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2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번엔 자격이 같은 경우를 보시면 똑같이 3명을 뽑으니까 N 곱하기 N 마이너스 1 곱하기 N 마이너스 2까지는 같지만 순서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걸로 나누어주셔야 되는데 선생님,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에요. 이게 뭐지요?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ABC가 뽑혔다라는 건 ACB나 BAC나 BCA, CAB, CBA 다 똑같은 경우라는 이야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의 수가 즉, 세 자리 줄 세우는 것과 같은 3 곱하기 2 곱하기 1, 6으로 나누어준다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BC 3명 중에서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뽑는 경우의 수와 임원 2명을 뽑는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본대요. 먼저 회장과 부회장의 순서상을 한번 볼게요. A, B의 순서가 바뀌면 결과가 이건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면 회장과 부회장이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A, B와 B와 A는 다른 경우라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그 다음에 한 가지, 두 가지가 되겠고요. 경우에 수도 AC, CA 맞죠? 그 다음에 BC, CB 이렇게 해서 3명 중에서 2명을 뽑아서 한 줄로 세우는 경우와 같기 때문에 3 곱하기 2에서 6이다라고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번에는 자격이 같은 대표를 뽑는 임원 2명을 한번 보면요. 자, 2명이기 때문에 두 줄을 세우는 거는 같아요. 3 곱하기 2는 같으나 A, B의 순서가 바뀌어도 결과가 달라지지가 않기 때문에 중복되는 수로 어떻게 된다? 나누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몇이다? 3이 된다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를 뽑는 경우는요. 자격이 같은 대표를 잘 정리해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